모르겠어요 털 한거 주지말고 야야야 털 한거 주지말고 아 두렵게 딴딴하네 방금 이숙보긴 했죠? 아 몰라 맞으면서 간다 몰라 야 뭐야 저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? 아 여기 무조건 이렇게 기술을 쓰게 만들었네요 얘 좋은데? 근데 여기로 올라가고 싶거든요? 여기로 올라갈 수 없어요? 똑같네 지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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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가죠? 이게 3번 그걸 써야되나? 아 아닌데? 아 못가는데? 잠깐만 어떻게 가야되나? 아아 이거 앞으로 가지니? 아 이렇게 가야돼? 아아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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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상 쓸 수가 없어 어떡하죠?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저 망한겁니까? 아니 2번 날아가는 동안 메뉴를 못해요 여기서 1번을 쓸 수가 없어 망한거죠? 이게 이 상태로 먹어야 돼요? 이 상태로 안먹으면 안차는거에요? 윙 전 1번이 여러개 써지는지도 몰랐어 안써지는데 여기서? 아니 3개까지 밖에 안써져요? 아니 3개 이후에 안써져? 3개 이후에 안써지는데요? 지금 여기 어떻게 지나가야되지? 아 아 아 아 아 그러네 저장하고 갈껄 저장하고 갈껄 다음번에 가면 저장하고 갈께요 사다리중에 못놓다는게 뭐에요? 뭘 못놓죠? 아 사다리에서 못놓자 오나..되지않나? 일단 세이브한번합시다 다시 내려가기싫어 여기서 아 잠깐 됐는데? 어우 되는데요? 오지마라 잠깐만 오지마라 아 밑에서 뭐가 튀어나올거 같애 어 화면 왜이래? 어우 야 왜이러니? 야야 그냥 앞으로 쭉갔어야되나? 때리는게 아닌가? 야 왜여기부터 시작해 왜여기부터 시작해 친절하지가않는구만 진짜 불친절하고 있네 이럴거면 내가 열심히 파밍한 보람이 없어 그냥 한번 죽고말지 에이씨 그러게 방금 때렸는데 팅 소리 나더라구요 팅 아 이건 아 이거는 그렇고 어 이거 뭐야 얘는 풀로 다시 안차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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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으로 가는거면 뭐 별로 어렵진 않을거 같은데? 아 아 어허 여기서 아 제발 바로 로드 이 조금만 앞에 있었어도 저기 맞으면서 떨어지진 않을텐데 아아아 와 안되겠다 위에 그대로 남아있자 남아있자 야야 여기 또 올라오네 또 진짜 자비가 없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원래 이렇게 자비가 없어야 돼 게임이 저는 이런거 좋아해요 악 악 뭐야 저 왜죽어요 방금 왜죽어 저 용에 살짝 닿았다고 죽은건가 이해할 수 없네 아 눈 아파 아우 눈 아파 내가면 언 리밋 기억해 두겠습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